우리 예수님의 첫 표적이 행하신 것이 바로 혼인잔치였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 중 마지막에 또 혼인잔치 19장에 나오면서 이제 천국 얘기로 마치게 되는데 시작이 혼인잔치로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셨고 마지막 혼인잔치로 끝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적하고 표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표적은 한마디로 세메이온 표지판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설정된 것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말하기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인가 시편 104편 15절에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졌다 그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최고의 날에 기쁨이 오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에덴의 뜻이 뭔지 알아요? 바로 기쁨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그 에덴은 보조감의 행복과 기쁨의 장소였는데 왜 에덴의 기쁨이 깨졌습니까? 이건 죄로 인해서 에덴에 쫓겨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회복 그것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혼인해서 신랑과 신부의 마지막 들림 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되고 회복을 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날, 결혼식 날 기다리고 행복한 날이지 결혼식 날 참 괴롭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축복의 날은 행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흥을 돋구고 기쁨을 지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장치가 중단된 상황이 됐어요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결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요 가장 기뻐해야 할 날 기쁨이 없어요 대신에 진짜 기쁨이 아닌 가짜 모조품 기쁨을 진짜처럼 착각하고 살아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모습의 상태가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가짜 모조품, 이 땅에 물질이 있으면 쾌락을, 행복, 부귀영화, 권세가 진정 마음의 기쁨을 줄까요? 마음의 희락, 기쁨은 물질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와야만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조품 가짜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진정 기쁨인 줄 알고 계속 추구하고 추구하지만 사실은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의 기쁨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걸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뭘 몰라요 지금 인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을 붙잡고 사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초대되어 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등장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청원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망가뜨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니 모자라는 기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건 결코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 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한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한마디로 마라아청을 거절한 것이죠 그게 나하고 지금 이 땅에 포도주 떨어진 거 이 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술을 내가 만들어주고 왔느냐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온 이유는 이 세상에 즐기고 행복지는 그 포도주 술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말할 게 여자여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게 원어로는 귀나이 존경스러운 언어입니다마는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위치해 돌아갔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마리아도 십자가 피 아니고는 지옥가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라고 중요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했어요 지금 캐토릭에서는 마리아가 뭐 죄가 없다나? 그리고 그가 중보 기도에서 된다나? 절대 사탄이었거다이요 예수님만이 중보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 있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눈치 못 채요 이 말씀의 신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떨어진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소원을 성취해 준 하하 등 종교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 양성한 바에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런 문제의 물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님이 에모도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자여 이 잔재 퍼져라 퍼져라는 거 나와 무슨 상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분명하게 사질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때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영광을 나타낼 때는 에루산에 붙잡히고 인류 고속을 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이 그 때를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고 오지 않아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7장 1절에 아버지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가나 혼자 일어난 이 모자란 포도주의 얘기를 통해서 인류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이 모두 단체인데 거기에 반대가 있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가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단절시킨 것이 그 죄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죄를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것이 죄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내 말 듣고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피 흘려 있게 된 거예요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와 연관해서 보율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보면 마태 이승주에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이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 교수님에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먹으시라 이것은 죄사 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건 언약의 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사 먹게 하는 그 피가 성찬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 호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그 보율로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라고 부탁한 그 세상에 술을 말한 그 포도주는 거절해버렸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런 문제나 좀 해결하겠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부족한 것 없는 것 공급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 피 흘리기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설교의 본질이 뭔가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메시지의 중심이 마리아에 부탁한 것 그 부족한 것 풍성하게 어떻게 공급해 줄까 거기에 온통 초점 맞추고 그런 들교 그런 축복 형통만 다 듣기 좋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포도주가 아니고 마리아 포도주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미한 새 포도주예요 그 포도를 마시는 자가 인생에 잃어버린 구원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가정화목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연합의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이 여러분 얼마나 있느냐 이게 가장 초점인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위쪽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것에 관심의 척도가 두고 그것을 믿음의 척도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빛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에덴의 기쁨이 여러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복이 있습니까? 첫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고통도 괴로우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멋있으면 그것이 최고라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온통 사랑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 표적을 주신 예수님의 의대는 뭔가 계속 마리아의 포도준만 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10편 82시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한 여호 하나님이니 네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물론 크게 기도하고 채우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높게 열리는데 내 소리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면서 너희는 그냥 이 땅만 구하느냐 먼저 너희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씀 듣고 인격의 변화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너희는 이 땅만 구하냐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가정의 문제 모든 재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쌀떡의 문제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에게 그래요 한국교회가 극장이다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잘못되면 지옥간다는 얘기예요 처음까지 알고 있지만 극장 인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꼽고 다니는 모습을 분명히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포도주만 구하고 그 진짜로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포도주 때문에 내가 뭔 상관이냐고 정색하고 말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루지 않았느냐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조금 있다가 포도주를 또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니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또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결혼식 인생을 사는 인류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죄로 인해 끊어진 않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둘째로 신랑 예수님과 신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결혼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겠다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의는 마지막 혼인잔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진짜 포도주인 십자가의 보혜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참된 안식과 태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 때가 이루지 않았느냐 하면서도 지금 나는 세상에 술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주겠다 둘째로 왜 예수님은 결레항아리를 사용했을까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에 빈 부대에다가 포도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레항아리를 쓰셨냐는 거예요 여섯 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결레항아리라는 것이 그냥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에 있는 결레항아리라는 것은 손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결레항아리 거룩하게 한 항아리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손발을 씻으면 깨끗한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뭘 보냐면 그걸로 너희 마음에 씻어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 23장에 오시오 이 시 화에서의 외식한 성경과 바리새인들아 장과 대접은 그것은 깨끗해야 돼 너희 안은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도다 그것은 깨끗하게 할 줄은 모른데 속사람은 썩어있는 무덤 같도다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하십니까 이 외식한 성경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도 가고 그들도 지옥 간다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다닌다고 처음 간다고만 간단히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중인격적으로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전혀 세상에 가서는 다른 삶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충북도록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율법주의자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실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에 미워한 것이 사인이라 했고요 여인을 보고 음역을 품어 또 이미 간음했다고까지 중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례항아리 여기에 다시 그곳에 물로 채워서 포도주로 만든 그 피의 복음 그곳에 다시 물을 씻기를 원하신 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늘 중심 보시고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의 절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는 신앙의 종교는 겉으로 손 씻는 종교가 아니고 마시는 종교 피를 먹고 마셔야지 너희 심리에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 흘리게 왔고 그 피를 먹고 마시하면 죄의 삶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생명이 피해 있는데 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마디로 죄를 속하게 되고 피가 생명을 줘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 것은 죄인데 죄의 문제가 딱이라면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례항아리에다가 그걸 물을 채워서 그걸 포도주로 주님이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피에서 죄 용서가 될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나름에서 죽어주신 주님 요즘 나이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피의 사랑 앞에 압도되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거룩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죄를 버릴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인정해 준 그 사랑 앞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이건 아니야 죄와 필까지 싸워야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해서 날마다 영광과 몸이 금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하나님의 자녀 귀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창조돼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은 마리아의 포도주를 먹이는데 급급합니다 사람의 현장에서 즉각 일어난 문제 없는 것 모자란 것 채워주고 그러면 자른다 자른다 하지만 본질에서 빗나간 거예요 첫 번째 포도주를 하는데 예수님이 권능으로 만든 그 포도주 이 두 번째 주님이 만든 그 포도주만이 이 땅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자식에 취한 사람들의 그 부패한 썩은 심령 썩은 생각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순절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일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르쳐 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의 이만 환상 꿈의 연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분강사 오신 임원진 사모님 개척을 해서 좀 잘 되니까 이제 크게 크게 해서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오고 교인수가 떨어져서 그 교회에 결국 정리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성려의 불첨도 없는 사모님 목회하고 실었었는데 그 목사님 따라가다가 이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문을 닫았을 때 목회자 심지어 어쩌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일년에 삼천개가 문 닫는 얘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가슴 아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에 우울증을 내가지고 완전히 깡말라서 죽게 생겼겠죠 뭐 잠이 오겠습니까 완전히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분이 저녁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계속 불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받고 은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데 어떤 유방암의 자궁암까지 정의된 상황에 왔는데 하나님이 딱 기도하니까 두 가지를 딱 보여줘요 그 중에 한 가지 보니까 작전 것도 안 했고 이렇게 다 해결하니까 그게 낫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병을 가지고 왔는데 머리에 막 구려히가 있대 그걸 쫓아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왜 환상의 꿈이 중요하냐면 진단을 영적 진단을 해요 그걸 쫓이고 이걸 회개하고 문제는 죄의 문제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니까 그건 문제의 환상본당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갈 때에 이것 때문에 그렇고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살지 못해 빗나간 거죠 말씀으로 살게 돌아오기 위해서 아이고 말씀해 주기야지 뭐 환상 꿈이 중요해 아이고 아니에요 말씀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주고 또 사실은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삼모하시면 시간 시간을 응원해 주시고 치료한 놀라운 역사에 있을지 믿습니다 왜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칭호가 많았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도 믿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시장학교 돌아갈 때 벌벌 떨고 다 숨어 있었고 꼭 꼭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마에게 그 얘기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모자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딱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겠다 8일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마야 너 네 손 가지고 한번 옆구리 넣어봐라 아니 예수님은 언제 자기 말은 다 듣고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한음시다고 꺾으러지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왜 도마가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부활의 그 주님이 나타날 때에 말이야 이 도마가 그 자리가 없었다는 게 뭐지 없었다는 게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공간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그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거 여러분 시간 시간 집회 시간에 내가 와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목격하고 음성 듣고 역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용도 목사님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신우주에서 집회하는데 부산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한 달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부흥에 참석하려고 걸어서 한 달을 갔었을 때에 은혜를 안 주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심리에 동의하고 어떻게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 수 있습니까? 주님은 원하시는데요 인간의 힘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성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래가 요구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 살고 주인 품 만에 살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사람은 누굴까? 구절에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든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 세상에서 높은 자리 큰소리 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연회장은 야 왜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는 거 있냐? 참 왜냐면 더 맛있는 거 있네 하고 그 사람은 영적 비밀 어떻게 만들어진 사건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혁기대의 감미로는 맛만 즐기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갖다 떠다주래요 아니 금방 그 맹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를 갖다 주면 뭔 창피해라고 그런 말 하십니까? 하고 한 게 아니고 포도주 하나를 넣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니까 그걸 순종할 때 그게 포도주를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하인이 누굴까? 저부터 정말 하인 되고 싶어요 내가 겸손한 하인으로서 이리 가나면 가고 저라면 가나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하인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기적도 나고 체험도 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큰소리 치는 그 연회장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내가 겸손히 순종하는 자 어떤 자가 은혜 받을까요? 이번 부모님의 시간 시간 겸손히 참석한 자 십자가의 피의 보금이 오고 보일의 능력이 오고 그리고 성령의 힘적감을 해서 내가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된 자가 보기는 자 되잖아요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셔서 이제 마지막 때 여기 잠깐 갔지만 사실 최고 중요한 것은 나팔 볼 때 정말 혼인자제에 올라갈 것인가 오늘 시간 시간 주님의 기쁨을 흘리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이것을 체험한 감을 해서 거룩한 주님 나라에 혼인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